시합 전에는 낮잠을 자요.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시합에 집중할 수 있게끔 하고 하나의 시합 때 루틴이라고 해야 되나요? 그런 거랑 비슷한 거 같아요. 딱 한 판만 하고 자야지. 아, 저런 거 못 자는데. 저걸 해야 잠이 와요. 게임이야? 나 저거 하다가 스마트폰에 모서리 맞은 적 있어. 저런 거 다시 깨. 마지막 판에. 이거만 하고 자는 거야. 진짜 맞아, 이거. 원래 진짜 마지막이다 마지막이라서 꼬박 세잖아. 뭐야. 야, 거의 베이커리네. 안 공장해져. 어둠 속에 베이커리. 어둠 속에 베이커리. 이게 얼마나 긴 거야, 진짜? 네, 저거 다가. 안 공장해져. 예전에는. 예전에는. 예전에는..! Roz. 예전에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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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매너다리. 저로서는 상상할 수가 없죠. 아, 잠깐만! 머리끈이 끊어졌어. 오늘 징조가 안 좋아. 아, 또 왔구나. 오늘같이 중요한 시합인데는 더더욱 드디어 이제 내가 해야 될 때가 왔다, 약간. 이런 느낌? 맥주의 준비를 하자. 감사합니다.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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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아, 아멘아, 아멘아. 아, 저거. 아이고, 뭐야. 주부님, 허어. 다 허어. 오늘 저 아내도 좀 추웠잖아요. 그래서 오늘은 안 추울 거예요. 사람이 엄청 많이 와서. 사람 매진이라면서 오늘? 네. 진짜? 인기가 많나 보네. 중국 빼고 인기 많죠. 누구 때문에 많이 오는 거예요? 언니 때문에. 아, 나 때문에요? 아, 고향이 들으려고? 멋있지 않아요, 되게. 짠완진. 짠완진. 뭐, 정부 뭐 쪽에서도 온다면서요? 네. 뭐, 상하이 정부. 아니요, 중국. 중국일까요? 중국? 네. 그래서 우리는 일급 경비. 일급 경비죠? 네. 오늘요? 네. 이 경기 보러? 네. 오늘 또 경기다운 경기라는 거네. 이야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